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다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뜩느니라 아멘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 그 서른적인 부분에 예수님의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천명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명은 그렇다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보금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보금은 왕이요 마가보금은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종으로 오셨다 이 마태보금, 마가보금 왕과 종을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빈부, 즉 빈부의 격차가 더 커져가고 있고 지금 시대는 갑을관계, 갑질의 시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분이 차고 넘쳐서 지금은 울분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울분도 개인적인 울분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울분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울분이 잠시 나타났으면 고지섬은 사라져야 되는데 그 울분이 누적이 되고 쌓여서 정신병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울분의 빈도 프로테지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고 통계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울분사회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사회는 무효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거고 그 모든 것은 무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힘과 진 사람은 마음대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무효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무효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 어떻게 보면 장세길장 2절에 흑암이오 혼돈이오 공허라는 이 사회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누가 보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요한보금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오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 창조의 빛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참으로 이 불신 세상을 하나님은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명이오 소명이오 사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금을 향해서 전력 질주입니다 오늘 이 장애인 현장이 나옵니다 이 장애인 현장에서 이 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귀로 듣고 가는 감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에게 귀한 특징 중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보금을 향해서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러한 귀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에 따른 사실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 바로 절대 주권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욕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 여호를 향해서 예배하고 찬성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요사에 우리가 금유기대를 통해서 장세기를 보게 됩니다 이삭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망문의 여호 하나님이 아니다 그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멈추어라 했을 때 멈추었고 그곳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하늘 보고가 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백배 창대 왕성 거부 르호봇이라는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선택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경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불신 현장 가운데서 정말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시각장애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바람이 모래바람이 오고 또한 그 바닷가에서 어떤 불어오는 해풍 또한 그 장렬하는 그런 햇빛들 이런 걸로 인해서 소경 즉 시각장애인이 많았다고 하죠 또한 그러다 보니 이 시각장애인은 그때 당시에 따돌림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구글 인생이요 참으로 목숨을 연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선택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어떻게 보면 재능,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듣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민감했고 들을 것을 듣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소식을 들었고 신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봄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그냥 듣고 틀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일단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듣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의 시각장애인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었는가 바로 오직 베데스다가 아니라 양문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결론 낸 그 관심이 있었기에 거기에 합당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합당한 소리를 통해서 인도받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2부 강단에서 그 똑같은 현장이 나옵니다 바로 38장애인 현장입니다 38년 된 병자 우리 제 관점으로 보자면 15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 38장애인 현장도 마찬가지로 재앙이오 절망이었고 똑같이 이 시각장애인처럼 사주팔자 운명 12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볼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했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갖고 악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베데스다였고 이 모순덩어리인 베데스다를 오직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금은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가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금이 나한테 찾아왔고 들려졌고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금을 절대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지 그냥 도우미로 여기는 조력자로 여기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귀로 들을 눈 그거 하나 가지고 오직 결론내고 관심은 오직 크리스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은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들었고 알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지 않지만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 주셨으니 외치면 되는 것이고 믿음에 전력질주한 것입니다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대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이 시각은 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들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 취급을 받고 거린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담대히 외치고 소리질러 고백을 합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라고 복음을 향해서 믿음에 전력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비록 한도마디이지만 이 한도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이세 자손이여라는 의미는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당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 청년 예수 어떻게 보면 거제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나한테는 왕이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이 다이세 자손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는 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은 일사 가구의 믿음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나타나고 표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표현되어지는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오늘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포기지 않는 앞에 어떠한 막힘이 있어도 앞에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장애인은 오직 베데스다입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물에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예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보고가 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대로더라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들은 눈이 밝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전도자로 거듭나는 그런 응답을 누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복음을 향해서 믿음의 전력질주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보고가 열리는 지속응답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처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요 이 종합적인 축복은 바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때를 따라 참으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어찌 그리 아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런 응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모든 만남 가운데 있어서 하늘 보고가 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마태원 3장 16절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28장 17절도 하나님의 집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7절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전력질주를 보시고 하늘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름비 늦은비 나에게 합당한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늘 보고가 열립니까 오늘 시각 장애인처럼 보금을 향해서 믿음 전력질주하는 즉 올인의 삶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의무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열게 할 수 있는 극히 특권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바치라 했을 때 바쳤고 엘리아가 사르바과 아브라에게 만남을 통해서 그 정말로 이제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러한 순종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만 장군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왔고 엘리사를 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올인 했을 때 하늘 보고가 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 아웃 했을 때 즉 우리가 나눌 때 베풀 때 전도자의 축복 응답을 누릴 때 바로 우리들에게 주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그러한 하늘 보고가 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참으로 이 하늘 보고는 세상 경기와 세상 경기가 어렵다 세상이 지금 울분사회다 무효사회다 이런 것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고생 땅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하늘 보고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바로 영혼구원의 그 열정이 있을 때 보금을 향해서 믿음의 전력질주에 해당할 때 올인 올아웃 해 나갈 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올인하고 올아웃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들을 제자로 그 보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힘,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영광의 빛, 바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은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는 증거로 우리들에게 영광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참으로 전도 제자,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세상에서 오직 베데스다에서 찾을 수 없는 빛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기이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이한 빛을 오늘도 체험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범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을 통하여 강단에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계획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운동에 올인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 빛을 통하여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